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는 생활 유통 기업들을 살펴보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기획 시리즈 라이프 인더스트리 빅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익숙해지면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새벽 배송 서비스 새벽 배송 시장이 엔데믹을 맞아 판바꾸기에 나섰는데요. 시장을 개척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IPO 준비에 한창입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팬데믹 기간 3년 만에 몸집을 10배나 불린 새벽 배송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 유통 대기업들은 출혈 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잇따라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반면 시장을 선점한 이커머스 업체들은 인프라 확충에 한창입니다. 마켓컬리가 다음 달 오픈마켓 서비스 런칭을 예고한 데 이어 쓱닷컴은 지마켓의 새벽 배송 전용관 스마일프레쉬를 열었습니다. 오아시스 마켓은 경기도 의왕의 기존 물류센터 10배 규모의 프리필먼트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의왕 물류센터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중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고요. 특히 최근에 기업들과의 협업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흑자나는 새벽 배송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다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벽 배송 업체들의 다음 관문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공개, IPO입니다. 마켓컬리가 적자를 낸다는 부담을 딛고 작년 매출액 1조 5천억 원을 앞세워 IPO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오아시스 마켓 역시 조만간 IPO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초 상장을 추진한 쓱닷컴의 경우 시기를 늦추고 시장 상황을 보며 상장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숨 돌릴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했는데 하나같이 거물급입니다.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보한 이랜드 리테일과 코스트코가 새벽 배송을 시작했고 네이버도 CJ대한통운과 손잡고 하반기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감한 투자로 새벽 배송 시장을 개척한 신흥 이커머스 업체들 새로운 골리아트를 공세해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민경빈입니다.